네 근데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? 내가 봤을 때는 지효가 단어를 지금 보게 이거 영어로 써있으면 한글뜻 쓰고 한글로 써있으면 영어 쓰는거지 익히마스 됐잖아 내가 봤을 땐 지효가 이 덴의 세가지 뜻 다 말할 수 있어? 지효야 응? 지금 그전까지 예전까지 너랑 같은 레벨을 하면서 수업하던 애들이 지금 넌 다른 레벨 F레벨 하다가 D레벨 왔잖아 응?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걸 다 지나갔어 지효야 응? 그치? 너보다 못하던 애들한테 이걸 다 했었단 말이야 이미 다른 애들은 이 수업 지나갔어 어? 너한테 하는 질문이랑 걔들한테 하는 질문 똑같이 했어 응 알겠어? 그래서 걔들은 내가 분명히 단어를 할 때 너한테도 얘기했어 된이라는 단어 이 전 과정이 단어지 그치? 단어를 하면서 어? 된의 뜻이 이렇게 뜻이 여러개 있는데 이게 이 세가지 뜻이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가지 뜻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뜻인지 뭐야 무슨 뜻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? 네 어 그래 지금 그러니까 걔들이 세가지 그때 할 때 걔들은 세가지 뜻을 다 얘기하고 이 문장에서 무슨 뜻인지도 얘기해줬어 어? 그러면 선생님 결론은 뭐야? 지효가 공부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응? 대내 세가지 뜻이 뭐예요? 그때 응 그때 응 그다음 그렇게 그렇게? 어 봐 이러잖아 또? 그렇다면?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러면은 비슷한 뜻인가 둘 중 하나만 알아두면 되고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일까? 이 앞에 문 앞에 문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얘가 무슨 뜻인지가 나와요 뭐 지금 그럼 어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제가 저녁 그 yeast cinco 저 건물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, 대신 왔다 했지.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든다 라는 문장이 앞에 있었어. 그치? 그 다음 이어진 문장이 then I walk around 야. 그러면 then의 뜻이 이 셋 중에 뭔지 잘 모르겠어. 일단 I walk around 는 단어 할 때 walk around 계속 틀렸었지. 이제는 알지? walk around 무슨 뜻이야? 나는 주변을 걷고 있다. 나는 돌아다닌단 얘기지. 난 걸어서 돌아다닌다. 그러면 앞에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나오고 then I walk around 가 나왔어. 그러면 then은 이 셋 중에 뭐겠어.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넣어요. then 나는 돌아다녀요.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나오고 then I walk around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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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n I walk around.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then은 아까 전에 so가 뭘 줄여놨다고 그랬죠? because?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맞습니까? 자 그러면 then은 뭘 줄여놓은 거냐? 이걸 줄여놓은 거야. 뭐라고 읽어볼까요?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.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고른 후에? 후에? 그렇죠. 내가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. 그니까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. 순서. 수퍼바구니 갔어. 가가지고 뭐 한 다음에? pick up a purple basket 한 다음에 그런 다음이란 뜻이란 말이야. 여기 then은.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한 다음에 I walk around. 그러면 이 the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? 그런 다음이. 그니까 그게 여섯 가지 질문. 내가 그런 다음 뜨끈 물어본 게 아니잖아.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. 왜요? 어디니까 어디? 어디 그랬더니 어디 그랬더니 내가 purple basket pick up 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해 줍니까? what? 무엇 그랬더니 내가 purple basket pick up 한 다음에 이릅니까? 언제 내가 pick up a purple basket 한 다음에 언제라고 물었더니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잖아 언제라고 물었더니 어? 언제 워크라운드 하니? 했더니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한 다음에 워크라운드 한다고요. 이 대답 듣고 싶어. 뭐라고 물을래? wh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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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ter pick up 아니 잡아 지효야 요고 요고를 그냥 써도 되고 요고를 댄 대신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대답 듣고 싶다고 한 거나 이 대답 듣고 싶다고 한 거나 똑같은 거야 야 다 뭐가 되면서 없어져 물어보는 문장에서는 when 이 대선 없어져야 돼 아니 이런 이런 말을 만들어 보려면 언제 돌아다니니 를 만들어 보란 얘기야 지금 이 대답 듣고 싶다는 게 언제 돌아다니니 난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잖아 F 달 아이 픽 픽 업 아니 자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그런 다음 나는 돌아다닌다 자 봐봐 한글로 다 써줄게 그래 그런 다음 나는 돌아다녀요 이러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그러면 얘가 언제라는 질문이 됐잖아 언제 그 다음에 너는 돌아다녀 언제 돌아다니니 그런 다음 난 돌아다녀 어 그런 다음이 뭔데 어 내가 픽업어 퍼프 베스킷 한 다음에 돌아다녀 이 말이잖아 그니까 언제 너는 돌아다니니를 영어로 어떻게 만드냐고 어 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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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부진 거 고쳐 갖고 와 아니 언제 너는 돌아다니니 이거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왠에 대한 대답이니까 왠 만들고 그 다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야 I walk around When Do I walk around 얼 빠졌냐 얼 빠졌어 너는 언제 돌아다니니 돌아다니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. When do you walk around? After I pick up a puff basket. 그 다음 계속해서. Oh, I find a nice man. Okay. Oh, I find a nice man. 이건 무슨 말이에요? 나는? 나는? 좋은? 남자를? 찾았어? 그렇죠. 그런 뜻이죠. 됐습니까? Okay. 그럼 나는 멋진 놈 발견했다. 무슨 얘기야. 됐습니까? 자, 그럼 find는 두리번 두리번이야. 여기 있네야. 여기 있네. Okay. 그래서 얘는 잠깐 비켜있고요. 별로 필요 없는 말이니까. 이 대답 듣고 싶어. Who? Do you find? Okay. Who do you find죠. Who do you find? 너가 누구를 찾았니? 그렇죠. 누구 찾았니? 했더니 nice man 찾았다. 라고 얘기하는 거죠. 됐습니까? 자, nice man이라고 했으니까. 왜 nice man이라고 했는지.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. 이런 녀석이기 때문에 nice man이라고 하네요. Okay. He is tall, handsome and thin. 그렇죠. 이 문장의 뜻은 쉽죠? 무슨 뜻? 그는 키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말랐다. 그렇죠. 날씬하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얘의 nice한 기준은 어때야 되고 어때야 되고 어때야 nice라고 얘기하는 거야? 키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응. 뚱뚱하면 안 되는 거지. 날씬해야 되는 거지. 그치? 됐습니까? 사람마다 기준은 좀 다르죠? 네. 오케이. 얘는 이런 애를 좋아하는 거고요. 계속해서 좋아해요. I like him. 그렇죠. I like him. I like him의 뜻은 쉽죠? 뭐죠? 나는 그를 좋아한다. 그렇죠. 나는 그를 좋아한다. 오케이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? Who? Do you like? 그렇죠. 오케이. 그래서 다음 문장. 그리고 여기에 희나 희쓰 쓰면 안 되는 거 알죠? 그쵸. 어떤 뜻을 가진 말? 그를 또는 그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앞으로 목적격이라고 한대요.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I am going to talk to him. 그렇죠. I am going to talk to him. I am him to talk to him.. 저는 그를 만나러 응 나는 그를 응 나는 그에게 말하러 가는 중이다 잠깐만요 지효 자 틀린 거 영어도 쓰고 한글도 쓰고 다섯 번 해와 선생님 닥쳐고 났어 네 폰 가지고 있어요? 예은이? 아니 예은이 폰 가지고 있어? 클래스 카드 할 수 있어 지금? 안 가져왔어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매겨놨는데 한번 쇠로 생각해 보세요 일대일 할게 응 자 지효야 응? 네? 지금 단어가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 톡투 했듯이 너 앞 과정 단어에서 뭐라고 배웠어? 톡투가 음 음 음 음 말하자 누구에게 말을 걸다 말하라 하다 누구누구에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일대일 할 거야 말을 걸다 이런 뜻이지 어? 네 그럼 이거 무슨 시야? 시야 하나씩 너 아까 전에 나랑 같이 이거 얘기했지 않냐 이거? 어? 얘에 대한 얘기했지 않냐? 응? 네가 나한테 얘기해줘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다 설명해줬으니까 이번에 설명 한번 들어보자 지효한테 자 비고잉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좀 얘기해줘 지효가 나한테 선생님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잖아 그치? 어 그걸 해달라고 지효가 어 지효야 몇 가지 뜻이 선생님 선생님 지효선생님 김지효선생님 비고잉투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? 힝 지효야 몇 가지 뜻이 있냐고 뭐 뭐 할 예정이다라 응 너 설명할 때 안 듣냐? 어? 응 응? 지효야 너 입장 바꿔서 설명해봐 내가 어제 설명한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이거 몇 번째 설명하는 거냐 정말 단어할 때도 설명했고 방금 전에 너 하다가 안 돼갖고 또 설명해줬어 왜요 맞아 아니야 대답해봐 맞아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지효한테 한번 들어보자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읽기 연습에 2번 문장이 뭐였어 지금 9번 문장하고 있는데 2번 문장이 뭐였어 응 아이엠 고잉 투어 스페셜 슈퍼마켓 아니었어 응 맞아 아니야 대답을 해 맞아요 맞아요 아이엠 고잉 투어 스페셜 슈퍼마켓이 무슨 뜻이었어 아 cả는 특별한 슈퍼마켓 Lit 간중이다 그럼 I'm going to talk to him은 무슨 뜻이겠어? 나는 그에게 말을 걸러 가는 중이다 다시 또 설명할게 잘 들어 지호야 내가 분명히 be going to의 뜻이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될 때도 있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내가 분명히 뭐뭐 할 예정이다 이 뜻이 될라 그럴 이 뜻으로 쓰일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어떨 때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된다 했어? 아까 하다씨가 했을 때 talk to의 뜻이 니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?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이거 무슨 씨야? 하다씨요 그러면 be going to가 둘 중에 무슨 뜻이겠어?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쓰리려면 be going to 뒤에 무슨 씨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라고? 하다씨가 오면 뭐뭐 할 예정 가다랑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어 내가 분명히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라 했어 미래에 할 계획을 얘기하는 거라 했어 밑에 거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고 be going to 뒤에 하다씨는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는 거라구요 그럼 I'm going to talk to him이 무슨 뜻이겠어? 나는 그에게 말을 걸 예정이다 난 뜻이라고요 음? 알겠습니까? 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Who? 응 Whe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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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? 지오 지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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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게 뜻이 나는 그에게 말을 걸 예정이다 라는 뜻이래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누구에게 말을 걸 예정 이니 하면 되겠지 그치? 그렇지 응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Who요?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계속 배웠던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응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야 I'm going to talk to be going to be going to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 같니 Who? 응 Are you? 응 going? 응 to talk? 응 to 뭐라고요? Who are you going to talk to? 라고 묻겠죠 응? 지오야 어? 너 계속 온라인 수업만 하니까 좀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때? 열심히 한 거 같아? 대충대충 한 거 같아? 응?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응 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지오야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건 나중에 이게 돌아 돌아서 통 문장 할 때 또 만나지 그치? 네 그때 또 물어 볼 거야 응?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? 응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? Who are you going to talk to? 응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응 I found my new boyfriend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? 오늘 응 나는 찾았다 응 나는 오늘 찾았다 응 뭘 찾았는데 누굴 찾았는데 나의 응 새로운 남자친구 그렇죠 됐습니까?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에 대한 얘기를 전에 단어할 때 해줬는데 뭐라 그랬더라 파인드의 과거형 그렇죠 파인드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파운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더라 디드 이 속에 뭐 들어있다? 그렇죠? 디드 디드가 뭐해? 무슨형 두 두나 더즈의 과거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했었다 했다란 뜻이란 말이야 하다가 아니고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가르쳐 줬느냐 자 두 번째 문장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B 동사 하다 C 양념 C 중에서 하다 C의 지금까지는 다 현재 시제였기 때문에 하다 C 속에 뭐가 숨어있는 것만 얘기했어? 두나 더즈가 숨어있는 것만 얘기했어 근데 이제 뭘 가르쳐 준 거야? 뭐가 숨어있을 때도 있다? 디드가 숨어있을 때도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뭐 뭐 했었다는 표현이 된다고 얘기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잠깐 비켜 있으라 그러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?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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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그렇죠 이 속에 내가 분명히 디드가 들어가서 파운드가 됐다 그랬지 그렇죠? 맞습니까? 네 그러면 묻는 말 만들려면 이 속에 숨어있던 디드가 빠져나왔으면 파운드는 다시 뭐로 되돌아간다? 알겠습니까? 그래서 넌 누구를 찾았니? 라는 질문이야 넌 누구를 찾았니? 그랬더니 뭐래요? 알겠습니까? 자 지효 네? 선생님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수업을 하면서 너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을 관찰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숙제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응? 근데 지효는 어 성취도가 높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 단어도 그렇고 성취도가 높지 않았어 네 스스로 생각할 땐 어때? 단어를 열심히 했나요? 단어를 열심히 다 익히고 나서 읽기 연습을 했나요? 네 그래서 문장의 의미 추측도 그렇고 이런 게 예전만 못해 응? 그냥 뭐랄까 그냥 뭐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?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오늘 엄청나게 긴 시간을 투입해서 수업을 했고요 음 다음 과정은 뭐에? 프린트죠? 네 자 다음 과정 할 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좀 안심하고 지효가 온라인 수업 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? 네 오케이 그래서 프린트죠 다음은 해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 다음 무슨 요일이죠? 일요일 일요일 화요일이요 오케이 화요일 어 저거 왜 그렇게 됐나? 화요일 날 프린트 숙제 있는 거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 응 네 자 먼저 예은이부터 오자 예